자 우리 코리아예술대원 회장으로 계신 이상민 가수님 우리 아미세 그리고 배럭나무가지에 준비하셨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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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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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세가 나를 부르네 중독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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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노래를 한 곡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드니 배럭나무가지에 새가 울더니 봄이 왔구나 이미 왔구나 기다리는 사랑이 왔구나 냉물처럼 흘러가는 마음을 바라라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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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닿는다 아 니가 니가 꽃이 다 새나 배럭나무가지에 배럭나무가지에 꽃이 피드니 배럭나무가지에 배럭나무가지에 새가 울더니 봄이 왔구나 이미 왔구나 기다리는 사랑이 왔구나 냉물처럼 흘러가는 마음을 바라라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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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닿는다 아 니가 니가 꽃이 다 새나 배럭나무가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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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남은 너 gez 하늘이 남은 너 아멘